현재 선거인수 부풀리기에 79개 읍면동에서 발각이 된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골촌부께서 발견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신 겁니다. 시골촌부라는 유튜브께서 찾아냈네요. 확정 사전투표 선거인수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특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지 않습니까 더블당에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 후보에게 1만6천표를 더하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도 1만6천표 이상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더블음주당 후보의 표를 더해 줄 때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a만큼 더해 주지 않습니까 선거갈리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a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가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가 4분 1을 곱할지 5분 1을 곱할지 6분 1을 곱할지를 결정해서 그냥 발표하기 때문에 그냥 대한조작국이 딱 맞는 국호입니다. 대한조작국에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일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번에 시골촌북에서 79개 가운데 서울시 동대문갑 회기동 안규백 더블당 후보하고 김영후 국민당 후보와 경쟁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러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복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여기서 보라색을 꺼놓은 안규복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선거갈리비원회가 조작한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여기에 다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 어떻게 더해 줍니까 선거인수의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다 더해 준 겁니다. 시골촌부가 여러분 하신 데는 회기동에 선거인수가 조작이 됐다 그렇게 확정된 선거인수하고 개표결과표의 선거인수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께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걸 단박에 보고 이게 다 조작이 됐다고 아시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런 미친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가 안규백은 전부 다 10% 이상이고 김영훈은 전부가 마이너스 10% 이상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오는 거죠. 안규백은 신출 기묘한 재주를 가져가지고 그냥 백전 백승이다. 사전투표 하면 전부가 10% 이상으로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거니까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전부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회기동에 나오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의 보라식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몇 표씩 집어넣으면 다 이게 나오잖아요. 12,410표를 동대문 갑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줬네요. 위조투표지가 관외 사전투표의 3,839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3,839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셨다. 9,273표 가운데 3,839표 가짜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빼게 되면 진짜 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조작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용신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4,042표 이게 다 조작이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717표의 위조투표지 유령투표지를 만들어서 더해 주셨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042표에서 1,717표를 빼게 내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노예로 계속 살자는 거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직무유기 차원이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역적 직무유기 국가의 반역을 이루는 범죄를 다 은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를 해보게 되면 12,410표를 집어넣고 그래서 사전투표 중에 오신 분은 3만7,299명인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4만9천 명이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국힘당 후보가 3,811표로 이긴 선거를 12,410표를 집어넣어가지고 더불당의 안규백 후보가 8,601표 차이로 이긴 걸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3,811표 차이로 김영욱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선거를 선관위가 12,410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경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성부를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득표수를 더해주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가 전부가 다 함께 동시에 조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한 거죠 개표 결과 선거인 수는 선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수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인 수인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산남구 용호 3동 사례 79개 동작갑 노량진 2동 사례 경기 하남갑 신장 1동 사례 시골촌부께서 찾아낸 겁니다 서울 중랑을 신내 2동 사례 서울 동대문갑 회기동 사례 선거 이전에 9,641명이 1만 694명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경북 경산중앙동에 5,582명이 6,477명으로 올라간 거죠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부정 상태로 국민들은 그냥 노예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서울북대를 나오고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씨 지금 이제 재선의원입니다 이 재선의원이 그냥 본인 투표를 보니까 과연